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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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의 파도를 타고 내가 돌아왔다 또 간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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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너무 아픈데 레넥 상대로는... 짝이 없으면은... 질질 싸긴 하겠다 이거 어허어어어어엌 어허어어 어허어어어어어업 어허어어어어여 어허어어어 확인 이 빠졌어 이 빠졌어 잘하는데 이 녀석들? 정령 다이아큐가 맞는 것인가? 정령 다이아큐가 맞는 것인가? ou 날렵해 악 지금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! 아! 바텀! 아 아! 어 아 아 아 어? 어? 나이스, 오히려 좋아 뭐해? 어어어어어, 다운더 다운더 도망가 그냥 안 척하고 한 라인 더 나 뭔가 집에 가기가 싫은데? 왜냐면은 정수 약살자 좀 나오거든요 정수 약살자 원래 같으면은 집에 가긴 했을꺼야 아하 아하 눈물 빠져 먼지 보여주지 공으로 먹자 이거 그냥 공으로 먹자 이거 그냥 공으로 먹을게요 어 야 이거 포고를 안 뜯어? 왜? 포고를 뜯으려 했으면은 궁으로 먹을라 그랬거든? 왜 안 뜯는데? 쉽게 죽여주진 않겠다 어우 그냥 쓰긴 할게 아 포탑한테 맞는거 보고 한번 써봤는데 아 포탑한테 맞는거 보고 한번 써봤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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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궁을 바텀에 쓴거 좀 아쉽네 이러면 궁 있었으면은 잡아볼 만했을텐데 그쵸? 프리 그쵸? ~~ .... 죽여 와 존나 쎄다 탈론 와 아니 오우 존나 쎈데요 아 신발 살 걸 그랬나 아 근데 레넥은 딜로 잡아야 돼서 아 커피 맛이 좋네 저 왜 저래 반가운 가만히 펼쳐봐 슬리게 랩 ㄷㄷ 아나 아나 나쁘듯 이거 노플 아닌가? 노플이잖아 너 방프레이즈 이 새끼야 이거를 텔 타고 와서 이걸 안 멜 리가 없는데? 타올라라 바다는 잊었겠지 난 잊지 않았다 에이씨 많이 맞았네 싸움 이제 지긴 하거든요 사지 지금 그냥 안 쫄고 치고 있는건데 얘가 안 쫄면은 제가 지긴 해요 사실 어 그니까 너무 패나서 이제 쫄아버린거지 렌넥이 아래가 이기고 있기도 하고 렌넥이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거지 근데 오히려 저런 상황이면 렌넥이 대가리를 박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같은 무리했을듯 쩝쩝쩝쩝 뒤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? 그냥 하자 항상 휙 homepage 렌네가 너 방송 듣고 있구나 갑자기 대가리를 막아 이걸? 내가 정비를 하고 왔는데? 아 왕기님 이거 할만한 겁니까? 이러고 바로 대가리 박는데요 그냥? 아 출발 나이스 내킬이야 좋아 좋아 내킬이면 무조건 좋아 얘들아 좋아 아 죽자 이거 나 제압킬도 아니었잖아 죽어도 돼 13전엔 좀 죽어도 돼 넌 죽으면 안 돼 나이스 사이드 쫄차 렝 노플이고 캐트리 그래도 라인클리어는 좀 되지 않나? 그래도? 암만 니가 병신이어도 라인클리어는 좀 될 거 아냐 아 궁을 끝까지 암 바로 쓰기가 애매해서 가운데 맞추기 어렵거든요? 그래서 확정 CC 지금 이럴 때 이럴 때 써야 돼 이럴 때 확실할 때 확실할 때 이렇게 확실할 때 짐착하게 나 존나 잘하지 첼 찍더니 노련함이 배가 됐어 존나 잘하지 이런건 배뿐 내 영혼은 그대보다 천혁 그대도 존나 샌네 니달리 뛰겠대 征령 일어나 몸으로 보여준마 돈 차이 생각하면은 레네가 엄청 세져 맞아요 이게 갱플이 아무리 잘 커도 선빵을 치고 싸워야 무조건 유리해요 북딜일때는 아 쉿 근데 대놓고 싸우면은 언제나 질 수 있어 와드라는데 나이스 아래 해주는구나 용 용 턴 이거 미드에서 급하게 하지는 않네 갈리가 안보이는게 좀 무서운데 저 세거든요 공길이 필요없어요 상상하러 가진 헐 헐 헐 헐 ㄷㄷ 아우 첫판이라 수인 좀 꾸인다 봐봐 이렇게 평타한게 잘못 때리지네 멜모를 가야겠는데 이거? 이거? 이게 나버리 보다도 뭔 소리인지 알죠? 나버리 보다도 내가 몸대면서 싸워서 이길만 하거든? 이 판은? 어딨어? 어 2AP인데 달리가 존나 잘 써가지고 솔직히 바로스는 이게 그렇게 안쓰여 포킹 바로스랑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야 되어야되 겨울에 와우 으하하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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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개만타 야 돈 진짜 개많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의 주물을 보았지 끊어 나이스 어 어 어 어 어 어 이지 와 이거 드디어 1승했네 와 진짜